맛있는 간식 타임 자기 얼굴보다 큰 간식을 양손에 꼭 쥐고 먹어요 야무진 두 손 꼬질꼬질한 양볼이 꼭 볼터치를 한 것 같네요 다시 집중 모드 근데 있잖아 그거 줬으니 오늘 병원 가야해 심장 사상충 약 바르러 가는 날이거든 놀라지 마 아픈 거 아니야 날씨가 훅훅 지는 게 금세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아 예예 저 지금 주차해가지고 콩순이와 마주보며 걷기 콩순이와 마주보며 걷기 콩순이와 마주보며 걷기 어라 천천히 걸으려 했는데 괜히 승부욕이 생겨요 산책하다 친구를 만나면 엄청 좋아한답니다 산책하다 친구를 만나면 엄청 좋아한답니다 병원 앞에서는 얌전히 기다려요 어느새 병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강력히 거부하는 몸짓 원망의 눈빛을 날리네요 이렇게 작은 꼬마가 병원 위치를 기억하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제 한동안 이쪽 길로 산책 못하겠군 오기 싫어했던 것 치고 떨거나 울지는 않아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의적강주 뒤통수 그럼 모두 콩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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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